진짜 나는 뭘 좋아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뭐를 하고 싶은 건지, 뭐를 느끼고 있는 건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가짜자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짜자기라는 말 속에는 보통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부모의 어떤 주관적인 틀에 딱 맞춰져야 하는 그런 훈육방식, 아이도 생각이 있고 주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랑과 인정을 잘 못 받고 큰 사람, 아니면 조건부로 뭘 잘해야만, 말을 잘 들어야만 가치를 인정받았던 사람은 그 사랑과 인정의 본능을 계속해서 채우기 위해서 계속 그 상대방이 원하는 나로 살아가려고 해요. 아주 아기였을 때 부모가 내 안에 표상으로 내재화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보고 웃는 모습, 나를 예뻐하는 모습,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그런 모습 등등등들이 내 안에 표상으로 남아서, 즉 상징으로 남아서 그걸 토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물론 부모뿐만 아니라 그 외에 주양육자, 나에게 의미 있는 타인 모두 다 나의 표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표상이 따뜻한 사람은 세상은 따뜻하고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되고 그 표상에 무섭고 엄격하고 나를 거부하는 그런 거부적이었다면 세상은 두렵고 불안하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 곳이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표상이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재화되어 있는 표상, 상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 사랑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사랑할 힘이 없으면 타인에게서 그거를 계속 얻어내려고 애를 쓰죠. 산소통에서 산소를 공급받아 숨을 쉬듯이 타인의 사랑과 인정의 기생에서 살아가게 되죠. 이걸 왜 산소에 비유하냐면 이러한 자기 가치감의 문제는 본능이기 때문에 숨쉬는 것만큼이나 생존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눈에 들기 위해서 타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짜 자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받기 위해 즉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거절 못해요. 실망시킬 수가 없어. 혹시나 나 때문에 누가 기분 나쁘거나 상처를 받았다? 난리나요. 못 견뎌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 사람들은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려고 하고요. 맡겨진 모든 일은 다 잘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빡세게 사는데도 늘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눈치를 봅니다. 그 사람이 나 안 좋아하나? 내가 못했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내 성격 별로라고 생각하면 나 어떡하지? 하면서 모든 일들에게 특별하게 좋은 사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 혹은 특별하게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삶의 주인공은 누구죠? 타인이죠. 본인이 아니에요. 본인이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삶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크죠. 이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능력있고 좋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안 행복해요. 피곤하고 힘들고 진정한 인간관계가 없어요. 친밀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왜 가짜 자기를 만들게 되는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부모의 사이가 안 좋을 경우 엄마랑 아빠가 자주 싸우는 경우에 자녀는 그 부부 사이에 낀 삼각관계가 돼요. 특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엄마가 아빠보다 자녀랑 더 친근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엄마가 자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돼요. 그러면 자녀는 서로를 증오하고 공격하는 이 엄마 아빠 사이에서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방패 마개가 되거나 부모의 보호자 노릇을 하게 되죠. 특히 엄마의 보호자 노릇을 하게 되죠. 부모의 삼각관계 안에 자녀가 껴있다면 이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삼각관계에서 빠져나오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나는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하는 역할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다는 건 스스로 부료자식이 되는 거고 배신하는 거고 아주 비인간적인 거고 부모를 버리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자아로 그들을 만족시키면서 사는 착한 자녀가 됩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면 안 돼. 충분히 그들은 힘들거든. 그리고 그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돼. 내가 그들을 슬프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또 가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인간관계 패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짜 자기라는 게 페르소나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 보통 가면이라고 하죠. 가면, 역할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학교에서는 학생 역할, 집에서는 자녀 역할 혹은 부모 역할, 직장에서는 직원 역할, 가게에서는 손님 역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역할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바뀐다는 뜻이죠. 가면이라는 것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썼다 벗었다 하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 진짜 피부가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어요. 내 진짜 피부는 당연히 병이 들겠죠. 마찬가지로 이 페르소나, 가짜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평생 이 가면이 나인 줄 알고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면 내 진짜 자아는 어떻게 돼? 병드는 거예요. 숨 못 쉬는 거예요. 이거 벗을 수 있을 때 빨리 벗어야 되는데 계속 안 벗고 부모가 원하는 자아 혹은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자아로만 살다 보면 오랜 시간 가면을 쓴 만큼 그만큼 이게 들러붙어가지고요. 안 벗겨지고 막 떼달라면 상처나고 피나고 막 그러면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 아동기 때는 부모가 원하는 초자아로 살아요. 근데 이 사춘기가 되면서 이 가면을 이제 벗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거를 하나 올릴 테니까요. 꼭 보세요. 특히 사춘기 부모님들은 꼭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가면을 벗어야 돼요. 진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나는 가면 뒤에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숨고 못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얼마나 가치있고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이쁜데 여러분 진짜 모습은 얼마나 이쁜데 진짜 나는 뭘 좋아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뭐를 하고 싶은 건지 뭐를 느끼고 있는 건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부터는요. 그걸 생각하고 그거 표현하고 실행해 보세요.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한 가지 걱정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실망하잖아요. 제 진짜 모습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싸울 수도 있고 괜히 갈등 생기고 저한테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수도 있고 저를 떠날 수도 있고 저를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두려우시죠? 정확히 말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은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실망할지 말지는 그 사람 마음이고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이 감당할 몫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실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거 감당할 만한 힘이 있고요. 선택권도 있어요. 그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모든 슬픔을 대신 감당해 줄 만큼 그 사람들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걸 다 내가 대신 상처받고 대신 희생하고 그들의 보호자 노릇을 하면서 산다면 나는 나는요. 난 평생 그들의 페르소나 가짜 자기로 살아야 돼요. 그건 나나 그쪽이나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혀 갈등이 없으면 친밀해지지가 않아요. 좋기만 한 관계는 인간 세상에 없거든요. 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고 주장도 하면서 부딪히고 상처받고 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친밀감을 형성해야죠. 나답게 내 모습 그대로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내 진짜 자기를 꼭 살려주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눈치 보는 그 사람 여러분이 보호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입맛을 맞춰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 때로는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슬픔을 줄 수도 있어요. 아니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 실망하기로 선택한 거지 여러분이 실망시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하고 싶은 일도 하세요. 느끼고 싶은 감정을 마음껏 느끼세요. 저는 사실 제가 되게 자기 주장도 잘하고 되게 나답게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도 폐로소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후에 정면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사람도 두루두루 만나고 외향적으로 좀 돌아다니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다운 거지. 이러길래 제가 한번 원래 같았으면 음 그래야 됐는데 제가 이제 정면돌파한 거죠. 뭐라고 할게.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야. 난 내양적인 사람이니까 혼자서 집에서 혹은 공원에서 책을 보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건 내가 타고난 거야. 사람마다 다르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실망을 했건 안 했건 화가 났건 안 났건 기분 나빴건 안 나빴건 그건 내 몫이 아니야. 난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 그 이후에 있을 감정은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내 삶의 주체는 내가 돼야 돼요. 내 부모 아니야. 내 친구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내 삶의 주체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가면을 벗는 작업은 당분간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오랜 시간 가면을 쓴 만큼 벗는 과정에서 피가 철철 흐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 그건 치료예요.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가면을 벗고 참된 나 진짜 자기로 살아가는 날이 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 나 이 영상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쫙쫙쫙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좀 다 보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진짜 저 이거 책 한지 안 보고 의식의 흐름대로 진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 한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진심으로 다 닿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 강연 영상 올릴 테니까 그거 꼭 보세요. 다음에 뵐게요. 웃긴 데 따뜻한 상담사 오빠라였습니다.